8-9입니다. 8-9 중전수적 중전수 뒤로 이동 큰 타구대가 넘어가냐 넘어갑니다. 박평호 솔로만 시즌 13호 야 결국 박평호가 여러 차례 유인구 참아내면서 상대의 공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. 선치점 받으려는 1대0 지금은 라인드라이브로 넘어갔어요. 저는 나성곤 선수가 잡느냐 못 잡느냐라고 봤는데 이 타구가 패스를 살짝 넘어가는 타구가 됐고 타임 타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선치점을 맥셀이 먼저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박평호의 솔로만 한 방 앞서 첫 타석에서 이럴 때 박평호의 큰 것 한 방이 나오면 분위기를 추출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두 번째 타석에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박평호 4번 타자입니다. 자 풀카운트에 몰렸죠. 아 제대로 힘이 실렸네요. 지금 보시면 방망이를 앞으로 던지잖아요. 좋은 수준이 되고 나면 자 지금 변화구입니다. 자 저렇게 앞에서 때리고 나서 앞으로 방망이를 쭉 뻗어주면서 방망이를 던질 수 있다는 거 홈런 한 방으로 시즌 13호 1대0 앞서가는 넥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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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